우리 입장 조롱쉼터 부끄럽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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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봐도 되겠는데 그냥 그러면은 톡으로 해서 혹시 여기서 오늘 자고 싶은 사람 혼자 이렇게 와서 자 볼 것이냐고 해서 오늘 좀 오늘 내일 테스트를 좀 하자 보자는게 뭔지 뭐가 이상한지 그런거 다 하자 손님 올 때까지 내일부터 직업이랑 나이도 분명히 직업만 어떤 사람에게 간단하게 장례를 구해달라고 지금 너무 좋다 베스트 2초난 아이씨 2초난 아이씨 2초난 아이씨